안녕하세요 벨라라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 주셨던 컬러링북 만들 때 제가 사용하는 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해요 저는 연필로 그린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의 라인 펜을 선호하는데요 그러한 느낌의 펜을 찾다 보니 제가 선택한 펜은 스테들러 사의 피그먼트 308 0.2mm 입니다 광고 아니구요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사서 사용하고 있는 펜이에요 이 펜은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필로 그린 듯한 자연스러운 선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요 심 자체가 워낙 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심이 물러서 연필 느낌을 내기에 좋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심이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래서 펜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점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다른 라인 펜도 많이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망각카라는 라인 펜을 또 구입을 해서 써 보았어요 하지만 이 펜도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더라구요 먼저 장점은 스테들러 피그먼트 308과 달리 펜이 잘 물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한 심이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저는 펜을 굉장히 눕혀서 쓰는데 망각카 펜은 이렇게 눕혀서 쓸 때 잉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심이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심 끝부분에만 잉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세한 명암을 넣을 때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착하게 된 라인 펜은 이 스테들러 피그먼트 308 0.2mm 입니다 이 라인 펜은 굉장히 많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0.05부터 0.8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초반에는 여러가지 두께의 펜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0.5는 정말 거의 안 나와요 심이 너무 얇아서 잘 나오지 않구요 0.1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잉크가 잘 안 나온다 라는 느낌이 있었고 0.2부터가 얇기도 하고 묘사도 잘 되면서 쓸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0.3, 0.5, 0.8 이렇게 사용을 해 봤는데 그것들은 조금 두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금 얇으면서도 잉크가 원활하게 나오는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0.2mm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연필 느낌의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수채화 종이를 사용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수채화 종이는 거칠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요 세목, 중목, 황목 이렇게 나뉩니다 가장 부드러운 느낌이 세목이고 중간이 중목 그리고 가장 거친 느낌이 황목이에요 저는 중목을 가장 선호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페널을 그릴 때 종이의 질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G에 그릴 때랑 수채화 종목에 그릴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수채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표면에 자잘한 굴곡들이 있다 보니 매끈매끈한 프린트 복사지에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연필로 그린 느낌을 연출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채화 종목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채화 종이는 아르시 중목 356g인데요 보통 수채화 종이는 300g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356g이냐 이것도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수채화 종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 키만한 아주 큰 롤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300g과 356g이 가격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두껍고 탄탄한 종이를 사용하고 싶다 해서 356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도 장단점이 있었어요 356g이 두꺼워서 사용하기엔 좋았지만 종이가 한번 휘면 펼칠 때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는 저랑 신랑이랑 둘이 붙어 가지고 항상 큰 쇠자를 들고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나중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6g은 자를 때 힘이 조금 더 많이 든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잉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눕혀서 사용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펜촉이 굉장히 뾰족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옆면은 약간 갈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을 자주 자주 갈아 주어야 하고 아깝지만 잉크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펜을 자주 갈아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연필 드로잉 느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이 너무 자주 닳다 보니까 저는 펜을 두 개로 나누어서 오래 사용한 펜은 넓은 명암을 주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표현을 할 때는 새 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새 펜이 다른 것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래되고 많이 쓴 펜도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펜은 워낙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렇게 연필 느낌의 스케치로 컬러링 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스케치가 굉장히 그림 전체의 완성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책을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암을 표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색칠을 예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자세한 명암이 들어간 스케치를 제가 대신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치가 디테일하면 색칠을 조금만 올려 주어도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그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도록 스케치를 최대한 자세하게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 가면서 컬러링 북을 만들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암이 많이 들어간 스케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저의 취향인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명암이 많이 들어간 무채색의 드로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암이 많이 들어가고 스케치가 예쁘면 나도 모르게 색칠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제 컬러링 북 스케치를 보시고 아 색칠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케치를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다 보니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스케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치우는 것도 귀찮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무딘 편인데 그림 그릴 때만큼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디테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 하나도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예쁘게 자세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약간 성격이 반영된 것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만 이렇게 있는 스케치보다는 명암이 들어간 스케치가 저는 훨씬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권의 컬러링 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지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연필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명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명암 표현 하실 때는 펜의 뒷부분을 잡고 펜을 많이 눕혀서 하시면 연필 느낌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제가 사용하는 펜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기까지입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